After earning, 획득하다, doctorate degree 하면 박사학이야, 그녀의 박사학위를 1940년 터키,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의 대학으로부터 박사학위를 획득한 이후 할렛 캠벨은 지칠 줄 모르고, 즉 끊임없이, 컨티뉴어슬리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뭘 고고학의 발전을 위해, 그녀는 헬프 동사는 특이하게 투부정사 목적어에서 툴을 생략 가능한 동사죠. 그러니까 보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장소들의 몇몇을 보존하는 걸 도왔습니다. 그 세이한 강 그 근처에,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그리고는 A&B에야, 그리고는 설립하였습니다. 아웃도어 박물관이래. 카라테페. 그러니까 이제 건물 안에 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건물이 없는 박물관인가봐. 자, 거기서 그녀는 브로크그라운드, 원래 브레이크그라운드 하면 착공하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발굴하다라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발굴을 해야 고고학 연구가 시작되는 거니까. 발굴하다. 엑스커베잇.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인류의, 휴매네티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알려진 문명들 중에 하나. 이거를 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인가? 자, 뭐함으로써? 포에니시안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패니키안 이라 그래요. 이 알파벳, 그 점토판. 이거를 발견함으로써. 그녀의 워크. 이럴 때 워크는 노력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헐 워크. 그런데 어떤. 보존해. 터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그녀의 노력이 사형식 동사야. 그런데 위는 이기다 뿐만 아니라 획득하다인데 수여 동사이기 때문에 획득하여 주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감목에게 프린스 클라우스 어워. 상의 이름인가 봐. 이 상을 획득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받았다는 얘기지. 자, 그러나 as well as revealing the secrets of the past, 과거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니까 당연히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 그녀는 또한 굳건히 정치적인 상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녀의 현재의 정치적 상황. 자, 단지 20살 고고학 학생으로서 칸벨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갔습니다. 콤마 아인지니까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되다니까 되면서. 첫 번째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이슬람 여성이 되면서 자, 투부정사가 이렇게 하는데 뭐뭐할, 뭐뭐하기야, 뭐뭐하는 이때는 뭐뭐하는 경쟁한, 그 게임에서, 올림픽 게임에서 경쟁한 첫 번째 무슬림 여성이었대요. 그녀는 나중에 Be invited to, 뭐뭐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수동태에. 자, 아돌프 히틀러, 그 나치, 2차 세계대전 독일의 독재자였죠. 이 사람을 만나도록. 그러나 그녀는 reject, 거부했습니다. 그 제안을 정치적인 근거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락했다가 아니라 reject했다고 그랬잖아. 5번이네. 수락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